1, 2, 3 예스카 나비 아영입니다! 안녕하세요! 네 저희가 데뷔한지 무려 100일이 됐다고요!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100일을 축하합니다 따따따따밤 팝! 네 이 자리에 없는 멤버들도 있지만 이 기쁨을 다른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고 진짜 100일이 100일 정도로 너무 행복한 나라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진짜 100일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팬분들과 함께 되었는데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 너무 대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믿게 된 건 다 팬분들 덕분이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항상 차에 타면은 밖에서는 저희가 안 보이게 되나요 하지만 저희는 가방 오면은 아! 이렇게 해요! 모르시죠? 모르시죠? 신기해요 저희는 저희가 100일만에 딱 컴백을 네 맞습니다 딱 했는데 깊은 것 같아요 운명이죠? 냥냥냥냥 100일만에 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쭉 가요 남은 활총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ES I LOVE IT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は about 민망